반자 얘기, 낱말 이야기, 37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에도 잠깐 다룬 적은 있는데 표제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진통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통을 겪는다, 상당히 자주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통,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줄, 진이다, 또는 진을 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쭉 둘러 있으면 야, 진 치고 있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진을 치고 있다. 그럴 때 쓰는 진입니다. 어쨌든 줄로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 것. 그리고 또 뭔가 정말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아프다는 아플 통입니다. 많이 쓰는 글자이죠. 그렇지만 한자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줄, 진은 또 진을 친다는 것은 좌부변, 언덕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왼쪽에 오면 언덕일 듯하죠. 어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옆에 이렇게 수레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계속 줄지어 서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레라는 것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수레일 수도 있지만 싸울 때는 이게 전차가 되거든요. 싸움의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언덕에 작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 싸우기 위한 진을 치기 위해서 수레들이 쫙 늘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줄이다, 또는 진을 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프다는 뜻의 통은 아프다는 말이 나올 때는 병들을 기댈 역자가 나오겠죠. 병들을 기댄다. 이런 글자가 되겠죠. 이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게 이 글자가 정말 논란이 많은 글자예요. 이 모양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글자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글자인데 어쨌든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길용이다, 길이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쭉 가는,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꼭지용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쓸용자가 있죠. 쓸용, 쓸용 위에 이러한 모양이 있다. 결국 이 쓸용자가 무슨 의미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구멍이, 속이 빈 통이다. 통의 모양은 통은 이렇게 사용이 용도가 많죠. 그래서 쓰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로 이렇게 둘러막은 목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종의 모양이다,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꼭지, 종의 모양이다. 종이 있고 종을 걸기 위한 꼭지가 있죠. 종을 만들면 위에 걸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종의 모양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통한다, 아래위로 통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모양은 내리찍는다, 찍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길용자다. 그래서 뭔가 찌른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찌른다는 것은 아픔을 얘기하죠. 그리고 병들을 기대려고 합쳐서 아플 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선이 참 없는 그러한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통이다. 우리가 진통이라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진통이 계속 되죠. 진통이 생기다가 좀 괜찮다가 또 진통이 생기고 이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또 빗대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성사되기 전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진통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이것이 줄진, 아플 통인데 이렇게 이 진칠진, 줄진과 아플 통이 합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진통이라는 낱말이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뜻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 글자가 어떤 용래로 서 있느냐 그것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해산할 때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복통을 겪는다. 산부가 이렇게 출산을 할 때는 자, 그건 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프다는 거죠. 또는 그러한 복통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래서 산통이라 낳을 때, 출산을 할 때 겪는 고통이다 해서 산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뜻이 발전해서 삶으로 이루어질 무렵에 겪는 어려움을 비유해서 이러는 말이다. 그렇겠죠. 아기가 이렇게 출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죠. 아픔을 겪어야죠. 그것처럼 이렇게 삶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출산의 진통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민주화의 진통이다. 어떤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문제는 왜 그때 이 진자가 들어가서 이런 뜻을 가지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겠죠. 그건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진통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만 아픔을 진정시키는 것도 진통이에요. 진통. 진은 누른다는 뜻이에요. 쇠가 있죠. 쇠금자가 있고 참진자가 있습니다. 쇠는 무겁죠.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위에서 딱 누르는 것을 진통이란다. 그래서 아플 때 먹는 약이 진통제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진통과는 뜻이 거의 반대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그것은 잘 구분해야 된다. 한자로 쓰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한글로만 진통을 적으면 조금 생각해야 되겠죠. 이 진자를 써서는 문진이다 또는 서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위에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거나 이런 돌 같은 걸로 된 걸 딱 놓고 음지종이가 이렇게 반대작이 되더라 그렇게 하고 또 책을 읽을 때 책장이 책갈피가 넘어가지 않도록 누르러 놓는 것 그런 것도 다 문진 또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이라는 것은 또 누른다는 진인데 싸움에 있어서 부대의 진과도 좀 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때 육진을 개척했다. 여진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했다 할 때 육진할 때 이런 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군사의 진을 얘기하는데 그것과 또 비슷하다 보면 어떤 또 물가와 관련된 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진인데 나루터 우리가 노량진이다 또 무슨 진이다 그 진이 많죠. 그래서 그때는 같은 어떤 이것은 물가를 뜻하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그런 시설을 갖춘 것도 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진자와 관련돼서 조금 살펴봐야 될 그런 남말들이 이 진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진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군대의 배침이다. 진을 친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포진을 한다. 진을 이렇게 어디에 놓을까 구성을 하는 것은 포진이다. 그리고 이수신 장군이 하깃진을 폈다. 이렇게 되겠죠? 싸울 때 진영이다. 진영. 그리고 필진이다. 글을 쓰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글을 써서 공격이 오면 여기서 또 글을 써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방어를 하는 그런 필진이다. 주로 신문사에 칼럼니스트를 필진을 구성을 했다든지 그건 어떤 책을 만들 때 저자들을 합쳐서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필진을 구성했다 할 때든 진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진지. 이렇게 이제 요새를 구축하는 그것을 진지라고 하죠. 진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것을 진두지휘라고 하죠. 진의 앞에서, 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진두지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자는 이런 의미는 진통의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글자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뜻이 한바탕이라는 뜻이었어요. 왜 진을 친다는 뜻이 한바탕이라는 뜻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바탕. 그리고 동작이 계속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동작이 진통이라는 것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는 게 아니라 좀 아프다가 조금 괜찮다가 또 아프고 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단시간이다. 그런데 이때는 진이라는 것은 어떤 한 단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진광풍이 부은다 하는 것은 한바탕에 아주 바람이 미친 듯이 부은다 하는 게 일진광풍입니다. 그때는 일진이라고 쓴다. 그러면 두 바탕이 부는 것은 이진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때는 이러한 의미로 쓸 때는 이게 한 번이란 일자와 한 번 관련됩니다. 일진만 관련되지 이진 삼진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일진의 한바탕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바탕의 아픔이다 이런 것이에요. 한바탕 휘몰아 쳤다. 그런 뜻으로 용내로서 이렇게 서는 낱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줄이다 진이다 이것과는 그렇게 새기면 좀 어려운 것이 진통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줄진 진칠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동화의 시인은 비슷한 것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렇죠 왼쪽에 있으면 언덕입니다. 언덕이 있고 차를 이렇게 수레를 놓은 것은 진을 치는 것인데 여기 오른쪽에 동역동 자가 있습니다. 동역동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역동은 동쪽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원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짐이 있다 이거예요. 짐이 있는데 이것을 짐을 꿰뚫었다. 꿰뚫었어. 왜냐 물건을 이렇게 앞뒤로 사람이 메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짐을 묶은 모양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언덕 앞에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물건을 이렇게 쭉 내려다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수레를 늘어놓으면 진이고 물건을 늘어놓으면 펼친다는 뜻이에요. 진, 펼칠진. 그래서 우리가 가게 상품을 진열한다 할 때 이렇게 진열한다. 뭔가 쭈르르 늘어놓는 것을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낡는다. 물건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시간이 오래되면 조금 낡아지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부하다 우리가 참신하다의 반대말이 진부하다 낡았다 이거야. 낡고 썩었다. 진부한 생각. 고루한 생각. 너무 진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낡은 방식으로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진대사 할 때도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몸속에서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슬슬 낡은 것은 물러가고 세포가 낡은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돌아다니 또는 여러 가지 장기의 변화 그런 것을 신진대사가 한다. 물질대사 할 때 이 진자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유를 들어서 말한다. 물건을 펼쳐놓듯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서 말한다. 그래서 진술을 한다. 진술을 하라. 첫 번째 뭐냐. 두 번째 뭐냐. 이렇게 너려놓아서 얘기하는 걸 진술한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정부기관에 가서 얘기하는 게 진정서.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진정을 내는 걸 진정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가 진칠진자와 펼칠진자는 상당히 헷갈리기 쉽다. 그렇지만 펼칠진도 상당히 중요한 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부변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왼쪽에 오면 좌부변이고 오른쪽으로 오면 우부방이 되겠죠. 글자가 오른쪽으로 방이 되고 왼쪽으로 변이 됩니다. 이것의 원래 글자는 언덕부자예요. 언덕처럼 생겼습니다. 뭔가 이렇게 흙덩이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흙덩이가 이렇게 쌓인 언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덕이라는 모양의 언덕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변으로 쓰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어를 뜻하는 고을읍도 이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이 모양이죠. 이 파자인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어쨌든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다. 모양이 똑같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것은 좌부변이라 한다. 왼쪽에 있으니까 좌 들어가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으므로 변이 됩니다. 부는 뭐냐. 부는 이 언덕부에서 온 이름이에요. 언덕부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름이 왜 우부방이냐. 우업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모양이 같으므로 오른쪽에 있는 언덕부자처럼 생겼는데 방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부자가 들어갈까. 좌부변은 이 글자의 부자에서 와순이 되는데 어비변한 것이 왜 우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좌부변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좀 통일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부변에 오는 글자는 이렇게 진친다. 또 이렇게 너려놓는다. 뭔가 막는다. 부대다. 이거 전부 뭔가 어떤 언덕. 한쪽에 비빌 언덕이 있는 글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런데 우부가 오른쪽에 할 때는 전부 어떤 고어를 얘기합니다. 고어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땅을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뜻할 때 우방이다 할 때 오른쪽에 오면 나라를 뜻합니다. 언덕구자 대구구자도 이것도 어떤 원래는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물론 단순하게 언덕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의 이름이다. 그리고 군이다. 군은 임금군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고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시로 많이 쓰는 정시다. 이것도 정나라 정자예요. 정이라는 나라다. 정나라 정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도시 그것은 서울이다. 그래서 도읍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오느냐 오른쪽에 오느냐 할 때 좌부변 우부방을 구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자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을 통자를 보았죠. 그런데 기본이 되는 게 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용이 있는데 위에 뭔가 있다. 이것은 종의 꼭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종을 걸기 위한 꼭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는 뭔가 찌른다. 찌른 것은 뭔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음은 이 용과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통 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용으로 쓰이는 것은 뭔가 찔러서 찔러서 빈 곳과 통해서 이렇게 반발력으로 나타납니다. 용자도 사나울 용자입니다. 그렇죠? 사나울 용은 힘이 아래에 힘이 있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치고 이렇게 확 뛰어오른다. 용감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의 글자는 이렇게 또 변해서 남자 남과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남자 남일 때는 이렇게 받전이 되겠죠. 받전이 되는데 용감할 용은 사실은 이 용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붙이면 발을 가지고 뛰어오른다. 발로 뛰어오르면 무용할 때 용입니다. 무용할 때는 발이 뜨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인을 붙이면 이거는 사실은 허수아빈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것이 허수아빈이라는 뜻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봐도 잘 안 나왔어요. 일단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다. 흙으로 만든 인형을 토용이라 하죠. 옛날에 높은 사람이 죽으면 순장을 할 때 사람 대신에 인형을 만들어서 또는 개나 짐승 대신에 인형을 만들어서 같이 묻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변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용소슴친다. 우리가 우리말로 물이 용소슴친다 할 때 이 한자를 씁니다. 용소슴친다. 이게 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용소슴친다 할 때는 한자 하나고 뒤에는 소슴친다는 우리말로 씁니다. 통은 이렇게 발음이 통자인데 앞을 통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길을 통합니다. 어떤 길을 통과한다. 뚫고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나무로 만든 통을 얘기해요. 나무통 할 때는 나무목이 들어가서 통이다. 그리고 말스문이 들어가면 송이다.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조금 대부분에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만 좀 신경 써서 몇 번 외우고 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통 한바탕 왔다 가는 아픔을 얘기한다. 일진 광풍은 한바탕 부는 정말 큰 바람 일진 광풍이라 한다. 포진 진을 진지를 이렇게 쌓는 것을 포진한다. 진두지휘 이런 것처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